닥터스테파 암파르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멤버가 왔습니다 성기자가 잠시 다른 일 때문에 김 차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기 많은 성기자님 대신에 출연하게 된 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테파는 그동안 잘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김 차장님은 아마 다음 해까지 오늘 못하면 바로 자르는 거야 오늘 잘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까지 잘하면 성기자 자르자고 아니 성기자 팬들이 많아서 안 자를 것 같아요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네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 해도 되잖아요 아니 네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까요 아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코리아 포커스를 보다가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영상 그 젠틀맨을 가지고 아임 마더파더 젠틀맨이라는 영상이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개성공단이나 대북정책이나 인사 논란이나 박미과정이나 GM 통상임금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잘 담고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잘 봤고 특히 마지막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넣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거 스포일러인데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아 이 얘기를 네 그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제 박 대통령이 6월 4일날 임기 취임 100일이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0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면서 신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텐데 출발이 늦다 보니 100일이라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티즌들이 박 대통령에게 24시간을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네티즌 역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한창 일을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그 분위기 공포 버전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박 대통령이 정말 100일 만에 나라를 진짜 숙대밭으로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날 뻔했죠 지금도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있고요 미국 가서 4대 매국 굴종 외교를 펼친 것도 수치입니다 그리고 차차 또 나올 수 있겠는데 아파치 헬기 가격이 전국 수십 개 의료원을 살릴 수 있는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GM사에서 8천억 통상임금 얘기한 거나 빌 게이츠가 2천억 저작권 얘기한 거나 거의 다 대부분 들어주려고 하고 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사하고는 분쟁이 끝났잖아요 구체적인 실상을 공개하지는 않는데 무엇보다도 또 윤진숙도 윤진숙이지만 윤창중 결정타죠 그런 사람을 기어코 진보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도 반대하던 인사를 하더니 망사가 되고 참사가 됐잖아요 그런 100일인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업적이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돼서 두 배로 된다고 생각해봐요 아 끔찍합니다 정말 영상 만드는 하고 여러 사람이 또 수고를 했지만 특히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언제 수고한 사람이 빛을 보고 평가받을 날이 오지 않겠나 아주 인상적으로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 영상 I'm a mother, father, gentleman이죠? 네, gentleman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코리아 포커스 영상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팟캐스트 아이튠에서 외국인들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외국인들 영상도 그거는 재미는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주 우수해요 지금 그렇게 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남측에서 그동안의 언론 교육을 비롯한 외국에 의해서 세뇌된 사람들에게 균형 잡힌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닥터 스테판 얘기를 또 하면은 저도 그 잘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5.18 특집호였나요? 네 그거 듣고 어떤 청취자가 그 5.18 특집호는 몇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여운이 남는다고 그렇게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계속 또 듣고 싶다는 생각 들었는데 정말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우리 김 기자 다 같이 다 같이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다 쏟아내시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도 정 실장 한마디도 안 하네 정 실장님은 가끔 없는 것 같아요 유령 네 없는 거 출연 안 하신 것 같다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고급 정보고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미니터맨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고급 정보예요? 관심 없고요 혼내러 가지 않았나 아무 얘기 안 하시네요 끝까지 그러면 좀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최근 최용의 총 정치국장의 방중 이지마 특사의 방곡이라든지 6월의 중미 정상회담이라든지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화로 국면 전환이 뚜렷한데요 한마디로 진단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 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화로 전환 중입니다 여기서 전환 중이란 말은 전환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적 대화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군사적 공세나 심지어 충돌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다라는 단서를 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공세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오바마 정권하고 남의 박근혜 정권이 뚜렷한 외교적 대화 노선을 표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한 아니면 이란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분의 강경파들의 발언에 힘이 실리는 거죠 이한이라는 것은 미군 개입 못하는 조국 통일 대전 이란은 미국과 제국주의 연합 세력 간의 전면 핵전을 말하죠 우리 코리아 포커스 청취자분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박근혜 정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미남의 리미트 핵항모의 합동공사 연습 이후 북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미 본토에서 미트맨 3이 발사되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과 미 사이에 군사적 공세보다는 외교적 대화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부터 시작하면 6월 1일 오늘이죠 헤이글 국방장관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정확한 멘트가 능력 면에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연합 방위력을 키우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둘이 힘을 합쳐도 북을 압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좀 순쾌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국방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둘이 힘을 합쳐도 북을 압도할 수 없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 유일 패권국가 아닙니까? 오늘이 6월 1일인데 지난 5월 달도 순가쁜 군사적인 대결이라든지 어떤 외교적인 과정들이 있었어요 잘 알다시피 5월 13일에서 14일 포항에서 15일은 제주도에서 미국의 니미츠 핵 항모를 비롯한 해군 무력들이 합동 군사 연습을 벌였죠 제주도에서는 일본까지 가사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또 다른 의도로 북이 5월 18일부터 3일간 연속적으로 6발의 미사일들을 발사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정 실장이 좀 더 얘기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니트맨 3을 발사했죠 미국 본토에서 서남 방향으로 그런데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북의 무수단 미사일 두기가 과연 경락거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발사됐는지 보통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면 화성 10호 잠수함에서 쏘는 2단계 로켓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위성탄두는 아니죠 위성에 진입시키는 그런 용도의 우주발사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무수단 미사일이라면 화성 10호를 말하는데 무수단에서 1998년 8월 31일 날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에 실어서 광명성 1호기가 처음으로 발사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단에서 로켓트가 발사됐다면 그것은 화성 10호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 화성 10호 2단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을 거기서 시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다 합리적인 추론은 은하 3호와 같은 그런 극계도 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을까 지난 12월 12일 날 발사한 것도 동창리에서의 고정식과 다른 데서의 이동식 이렇게 해서 두 기의 로켓트가 발사됐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무수단에서 고정식으로 또는 그 주변에서 이동식으로 같은 유형의 로켓트가 발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준에서 생각할 때 두 기의 미사일에 각각 두 개씩의 포브스 다시 말하면 슈퍼 EMP 핵탄을 실은 위성탄두가 실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리하면 두 기의 각각 두 개씩 해서 이번에 총 4개의 슈퍼 EMP 핵 위성탄두가 지상 500km 극계도 또는 다른 궤도를 통해서 지구를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적 공세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니트 3은 미국이 북을 향한 선제 군사적 공세가 아니라 북이 이미 한 무수단에서 발사한 로켓트에 대한 대응 군사적 공세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나 특이할 것은 이 정도로 북이 발사했으면 미국이든 러시아든 확인해 주거나 어떤 압박을 가하거나 요란하게 언론에서 떠들 텐데 조용하거든요 또 경락거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북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공개라는 것은 그래도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는 명분이라도 있지 비공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목적에 발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슈퍼 EMP 핵 위성탄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자본과 제국주의 우두머리들은 살이 떨리겠죠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이른바 무수단의 미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발사됐다면 아마 북이 2013년 북미 대결전 또는 반미 대결전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정적인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징후들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미니트맨 3 발사에 대한 북의 군사적 대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없죠 만약에 군사적 대응이 있다면 모르되 그것이 없다면 먼저 북이 선제 공격했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무수단 미사일이 경납고가 아니라 지금 궤도 위에 또 다른 4개의 슈퍼 EMP 포브스를 싣고 날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18에서 3일간 발사했던 미사일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보도가 떴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 실장이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정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 실장이 유령처럼 느껴진 데잖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존재를 좀 증명해봐요 저는 그냥 유령처럼 있고 싶고요 소장님이 앞서서 무수단 미사일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언론에서는 다들 경납고로 들어갔다 이 얘기가 많은데 재미있는 건 중앙일보에서 이게 발사했다라고 구석 퉁이에 알려줬습니다 그래픽으로 나온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표현으로도 나왔어요? 그래픽으로요? 그래픽으로요? 그게 뭐냐면 중앙일보에 난 보도에서 그래픽도 있잖아요 그림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발사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는 오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게 단언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있었을 거예요 본문에서 그렇다고 아예 무시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보도 자체에 나왔던 게 5월 7일 날 CNN에서 나왔던 건데 CNN에서는 경납고에 철수했다 이거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 이런 형태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근거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중앙일보도 정보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그래픽 상에서 그냥 오타로 내보내기도 뭐하고 날짜 자체도 5월 6일 혹여나 바꿔서 4월 6일이라고 했을 때 4월 6일에 특별한 일도 없었던 것 같고요 아예 무시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또 좀 그러네요 날짜를 명확히 하면서 발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걸리네요 그러니까 좀 오타라고 하기엔 좀 심하네 그 날짜에 경납고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경납고에 들어간 걸 발사라고 바꾸는 오타는 좀 크죠 날짜도 보니까 5월 6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죠 박미 맞춰서 박미 아니다 이미 도착했겠네 시차가 있어서 약간 은연중에 이것도 내포하지 않았나 생각들도 그러네요 만약에 발사했다면 미남 정상회담 직전에 발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죠 2006년에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부러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발사라는 게 지금은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지금 포부스로 올린 거기 때문에 로켓 또는 우주 발사체가 좋은데 정치적이죠 군사적인 시위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 직전에 발사해야 맞는데 논리적으로 정상회담 직전에 경납고로 들어갔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상회담 내용은 별로 북에서 좋은 게 없거든요 만약에 비공개 경로로 어떤 것을 합의해서 좋게 발표하는 것이 예견됐다면 경납고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결과가 좋지 않은데 자진해서 경납고 들어갔다 그건 이치적으로 좀 그러네요 국방부에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부분은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5월 30일날 연합뉴스를 보면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 중에서 북과 중국이 핵 능력을 갖춘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는데 특히 KN-9라고 해안 방어영 순항미사일 이 표현이 좀 나와 있는데 KN-9는 기존에 언론상에서 좀 나오지 않았던 종류라서 이걸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대부분 동해에서 발사되는 것들을 대부분 언론상에서는 KN-2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처음에는 유도탄 발사체, 방사포 이런 형태로 나가다가 최근 이 기사를 보면 KN-9 해안 방어영 순항미사일 이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하죠 일단은 발표한 사람은 한스 크리스텐센 연구원이라고 핵 전문가고요 미국 과학자 연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9일 미국 현지 시간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미국 과학자 연맹 전략안보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중국과 북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KN-9라고 하는 해안 방어용 순항미사일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동해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이 바로 이거 아니겠냐라는 추정이 있는 거고요 남측 국방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한 것보다는 미국의 최고 전문가의 글이 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8이 지난해 4.15 열병식 때 공개된 화성 13호예요 대륙간의 미사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버전의 미사일 아닙니까? 핵을 실은 순항미사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술행 무기를 실은 순항미사일 또 북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핵미사일이 항공모함을 타격하면 한 방에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니미츠 핵항모에게는 전술행 무기를 실은 순항미사일 또는 자핵미사일만큼 위협적인 건 없을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발사하면서 시험했다면 니미츠 핵항모라는 이쪽 미국과 남측 또는 일본까지 포함된 군사적 공세에 대한 막공세로서는 대단히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군사적 맞대결에서는 북이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원의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몇 가지를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북미 대결전이다 또 그 군사적 대결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 또는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군 나아가 나토에 개입 없는 조국 통일 대전 정확히 말하면 미군 나아가 나토에 개입 불가능한 조국 통일 대전이죠 이게 이 안이고요 이란은 북과 제국주의 연합 세력 간의 전면 핵전이죠 이거는 정말 지구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이죠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슈퍼 EMP 핵위성 탄두를 가지고 있는 북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삽시간에 미국 본토와 유럽의 미군과 나토의 핵 무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 300m의 요새화를 전국에 실현했기 때문에 결국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존재는 북밖에 없어요 물론 전 세계 패권과 자원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유대자본 제국주의 우드머리들이 이걸 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안 조국 통일 대전을 벌이게 될 때 코리아전이 벌어지면 코리아 반도 안에서는 전면전이고 동북아에서는 국지전이죠 미군과 나토가 개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개입하는 순간 이란 전면전으로 북제국주의연합의 전면전으로 전화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상반기의 군사적 대결을 보게 되면 북의 완성이 뚜렷합니다 미국의 BEA라고 하는 스텔스 핵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한 달 뒤쯤에 4월 25일 날 건군절 예식에서 북이 플라즈마 스텔스기를 선보였죠 이건 뭐 리그가 다르죠 그리고 5월 달에 니미츠 핵 항모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했던 미사일들을 발사했죠 미국의 핵 전문가가 KN-9라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순항미사일 자행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본토에서부터 미니트맨 3을 발사했죠 이에 대해서 북이 맞공세를 펴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수단의 미사일이 먼저 발사됐다면 그리고 궤도에 진입시켰다면 그게 극궤도든 또 다른 궤도든 간에 슈퍼 EMP 핵탄을 실은 또는 다른 것을 실은 그런 위성탄두가 또 추가적으로 발사돼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면 유대자본이나 제국주의 우두머리 또는 미제국주의 핵심들에게는 또 다른 공포 결정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몰랐던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세 분석에서는 지금 미국 수뇌부가 어떤 입장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 가지고도 우리가 출원할 수 없고 실제로 공개 전략, 비공개 전략, 공개 경로, 비공개 경로 이런 투 트랙으로 정세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반증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발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때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워시 전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슈퍼 EMP 핵위성탄두가 돌고 있으니 한방에 미국의 48주가 괴멸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미국 백악관의 지금 6월, 7월 다시 말하면 북미 대결전을 마무리하는 정책 판단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은 군사적 공세로 가고 있는 거군요 조금 표현이 묘한데요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화로 전환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군사적 대결 국면이죠 기본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의미라면 맞고요 다만 흐름이 군사적 대결에서 외교적 대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기본이라고 본다면 좀 다릅니다 전자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본질적이진 않고 기본도 아니고 너무 주관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긴 한데 미국 본토에서 토네이도가 큰 피해를 입혔다든지 그리고 싱크홀이라고 해서 바닥이 꺼지는 거거든요 백악관 옆 도로가 꺼졌어요 큰 규모는 아닌데 다만 시민들이나 행인들에게는 공포죠 북이 자주 얘기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기후무기하고 바닥이 꺼지는 무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이게 그렇게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백악관의 최종 결정을 압박하는 어떤 수단들은 아닐까 하는 추측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짚는 정도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 근거와 논리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두 국방장관이 능력으로 북을 압도할 연합 방위력을 키워야 한다고 한 부분은 현 정세 또 군사적 대결 정세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 북미 군사적 대결에서 결론이 북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두 장관이 스스로의 입으로 실토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하나 덧붙이면 3월인가요? 김간진 국방장관이 유사시에 미국의 본토 무력까지 동원하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코리아에 있는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의 무력 오키나를 비롯한 미군과 일본 무력 그리고 과음도 하와이에 있는 무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3월 말에 나토부 사무총장이 유사시에 나토가 개입하겠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 또한 미 본토 무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장관들이 또다시 이렇게 실토하는 걸 보니 참 솔직한 사람들이다 역시 군사를 다루는 사람들이라 단순하고 우직한 것 같아요 정말 후달인 것 같네요 그런 전문용어를 닥터 스테판 들으니까 나오던데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북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이 없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외교적 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과 미, 남과 중, 일과 러 이렇게 여섯 나라가 동북아에서 때로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때로는 외교적으로 협상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좌우되고 그러는데요 동북아에서 앞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외교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초점이죠 군사적으로 이후에 공세가 있고 심지어 충돌까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교적 대화를 앞둔 또는 외교적 대화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세의 초점이 외교로 가고 있고요 실제 6월달 일정이 그렇습니다 6월 7, 8일에 중미정상회담이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죠 그리고 6월 말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남중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이 6월 중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지난 그 아베 총리의 특사로서 이지마가 방북해서 김영일 국제비서뿐만이 아니라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만난 사실로 볼 때 6월 중에 방북과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월에는 3개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7월 초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서 수뇌회담이 개최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캐리 장관이 방북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외교전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3개의 정상회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최용의 특사가 방중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인데요 5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면 5월 말에는 북의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가 방중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한 겁니다 이 회담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연속회의로 진행을 했어요 분명한 의제와 논의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남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북에서는 특사가 중국에 갔다는 거 그리고 남에서 미국에 갈 때는 정상회담 사실조차도 미국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북에서 특사가 중국에 갈 때는 북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겠다고 통보했다는 거 과연 어느 쪽이 더 자주적인가 너무 명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육자회담은 일체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다른 쪽에서도 언급 정도는 했지만 그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언론을 통해서 나온 중국의 속내라고 한다면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북중미 아니면 남코리아까지 끌어당기는 3자 또는 4자 회담을 원한다는 거죠 일본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사실 회담 주체들이 많으면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장님 이야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중화권 언론 더웨이라는 곳에서 3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6자 회담은 대화를 통한 해결법의 상징일 뿐 강제성은 띈 의미는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언론이 남북미 4개국이 외교적 협상의 안정적인 구도로 이뤄가는 가운데서 일본은 장애 요인, 러시아는 불필요한 요인으로 새로운 구도가 이뤄질 시기가 날로 성숙해지고 있다라면서 4자 회담은 6자 회담을 대체할 만한 대화 구도 회담 참여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인 공동인식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했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보도를 통해 중국의 외교 전략이나 그 속내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나 일본은 참여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작년 연말에 일본이 쿠릴렬도, 독도, 조도 분쟁을 일으킨 것 그리고 최근에 아베 총리의 특사가 방북한 것 이것은 이런 다자 구도에 일본이 꼭 들어가려고 하는 사실 일본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성노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위안부 얘기에 보충하면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1997년 노벨평화상 여성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5명이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국제위에 참석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요 전시성 노예는 지금도 전쟁 범죄 위안부에 대한 범죄는 개인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긴장과 증오의 불신이 계속되게 만든다고 하면서 하시모토 발언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성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것은 아베 총리가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때 이지마 특사가 김영일 국제비선을 만날 때 이지마 특사의 발언이 곧 나의 발언이다라는 걸 입증해 주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미 이야기했었는데 핵미사일은 노력하겠다 그러나 국내 문제인 납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북에서도 보도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남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이거는 북과 미국이 전략적으로 논의할 문제고요 납치 문제인데 이 성과를 가지고 아베가 7월 참여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개연정족수를 채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말을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옮겨도 된다는 거예요 핵미사일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해결 못하죠 노력하는 거니까 결과에 책임져요 그런데 국내 문제인 개성공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해결하려고 방북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하려고 방북하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대꾸가 돼요 여기서 일본의 납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문제도 많지만 일본의 납치 한 사람보다 성로의 20만 명이 비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교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는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직접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동신문 정세로는 해설인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겁니다 5월 몇일이죠? 5월 29일 그렇죠 그리고 인권논쟁도 주목해야 됩니다 인권과 관련돼서는 서울 프로세스 모체가 헬싱기 프로세스인데 사방에서 사회주의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인권이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남이라든지 인권을 운운할 수 없는 최대 인권유린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언론들을 사실상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데서 인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북 청소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에 마태영에서 북은 5.18을 계기로 인권과 관련된 광주에서의 학살만행이라는 것 또 유신독재라는 것 남코리아의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코리아가 인권의 이응자도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인권유린국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인권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외교전, 다자구도의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아베가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4월까지 거의 지지율이 74%까지 상당한 지지율이거든요 아베가 아무리 망언하고 이랬어도 그 정도 지지율이었는데 5월부터 지지율 상승이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계속 오르다가 지금 5월 달에 하락하고 있는 게 경제 문제거든요 아베노미스에 대해서 불신이 시작된 거죠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지마 방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베 총리가 방북 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 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참여 선고가 7월 21일 날 있는데 이때 아베가 소속된 자민당 입장에서는 개헌 의석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121석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100석 이상 확보를 하면 개헌이 가능한데 이 지지율로는 좀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북 카드를 꺼내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민당과 연대하는 유신회 이번에 오사카의 망언함 그쪽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하시모토는 오사카 시장인데요 일본 유신의 당 대표이기도 해요 일본 내에서도 지금 많은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실제 그 당에서 원래 출마하기로 했던 의원들이 하시모토랑 같은 당에서 출마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9%대 지지율이 지금은 3% 정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그 친구 샌프란시스코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취소했어요 취소됐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사카에서 시위도 강력하고 우리 세금으로 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온 거죠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지마 참여라고 방북한 목적이 이번에 남포 지역에 있는 석유 채굴권을 따내려고 간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좀 지나면 명확해질 거예요 그런데 과거 이야기를 좀 하면 현대의 정지영 회장이 방북해서 90년대죠 석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에도 보내줄 수 있느냐라고 제안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흥쾌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06년에 후진타워가 방북했죠 그래서 합의를 했는데 서해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이런 중요한 합의가 있었고요 중국은 대경이라고 해가지고 만주의 하울핀 북쪽인데 오랫동안 파서 충분히 이용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공동체가 성장하는 데서 필요한 에너지 중에 소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저쪽 이란도 그렇고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순방하면서 자원 외교 어떨 때는 거의 싹쓸이 한다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인데 유사 제국주의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으면서 2006년에 두 정상 간의 사회유전 공동개발에 합의가 있었는데 일본이 거기에 낀다 일본 끼는 걸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는 뭐 가능성이야 나중에 다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희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포관에서는 하나 더 얘기 나오는 것이 배상금 부분인데 같이 맞물려서 배상금 이번에 이지마가 방북했을 때 북에서 배상금 액수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300억 달러라고 하고 이번에 이지마가 선지급으로 20억 달러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남포 이게 슬슬 나와왔는데 이거는 남포지역은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 얘기가 한 언론사에서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다들 정보력은 좋지만 나보다 해설을 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300억 달러 이야기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2002년 그리고 2004년 방북했던 고이즈미 입에서는 100억 달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0억 달러 충분히 합리적인 액수고요 우리가 300억 달러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러가 북에서 쓰여지는 가치는 남축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배,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물론 환율이라든지 돈의 가치의 비교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만 과거 남코리아 받았던 1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은 물론 역사적으로 또 돈의 가치나 환율이나 이렇게 고려가 돼서 평가가 돼야 되겠지만 북이 지금 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헐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지금 받는 배상은 전전배상이에요 코리아전 이전 배상이고요 그 코리아전에 일본이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코리아가 수교하면서 받은 배상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 중대한 차이가 있고요 좀 보충하면 이 시기가 참 묘한데 29일 날 독일에서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초 1300억 원을 그 유대인 학살 피해자들을 위해서 배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46개국에 흩어져 있는 생존자 5만 6천여 명에게 4년 동안 이걸 전달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치 정권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려는 독일의 노력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추가 배상 결정이 독일 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참 대비되죠 빌리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사죄할 때 계단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은 장면이 있어요 기자들도 놀랬는데 빌리브란트 총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진정어린 사과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무심결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정말 일본과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독일이 유럽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고 그래서 더 큰 또 경제적 신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다만 유대인에 대한 그 배상에서 전 세계 화폐와 자원을 거의 다 거머쥐고 있는 유대자본은 뭐 하나 모르겠어 하여튼 유대인들을 위해서 돈 좀 쓰지 지금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에서 독일은 일관되게 긴축 기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번 발표를 했다는 것이 더 뜻깊고요 참고로 독일이나 일본이나 전본국가입니다 그러면 독일처럼 일본이 분단돼야지 왜 우리 코리아가 분단돼야 합니까 더구나 우리는 만주에서 무장을 들고 싸운 승정국가거든요 정말 황당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배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침략은 없었다 위안부는 필요했다 이런 망원들이나 일삼고 있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정말 우리가 모진 놈들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을수록 일본이 야만이다 박경리 작가가 김용호 교수와 한 대담에서 야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결산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야만국에서 문명국으로 바뀌려면 동북아에서 세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일본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북과 수교하면서 응당한 배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성뇌와 관련된 위안부와 관련된 배상이라든지 필요한 조치들을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겐 남과 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관심의 초점인데요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어떻게 하면 결정적으로 풀릴 것인가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걸린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정전협정이 지금 무효화됐거든요 그래서 언제 코리아 반도에서 북미 간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평화협정 또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북과 남, 남과 북 관계에서는 뭐냐면 개성공단 문제가 있어요 오늘이 6월 1일인데 5월 말까지 해결이 안 되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가들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빌린 돈도 빌린 돈이지만 거래업체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중소기업가들이 투자를 보통 자기 돈만이 아니고 은행에서 빌리거나 지인들에게 빌리기 때문에 그 이자도 크지만 그 책임감 때문에 자살하는 거거든요 절박합니다 울면서 호소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공개된 영상에도 코리아포커스 영상에도 한 장면이 있는데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더라고요 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 풀기 위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하고 순회회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를테면 남코리아에서 무슨 성명을 발표한다 북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직접 만나야 돼요 김다중 대통령이 방북하고 순회회담을 해서 금강산이 열리고 물론 개성공단도 그때부터 시작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개성공단이 보다 안정되고 발전하게 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방북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김다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승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 처음으로 어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을 남 당국에게 촉구했어요 처음이에요 29일 날 평화협정 얘기도 직접적으로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 6.15 14선언 이행도 처음이에요 이것이 6월 정세 당면 정세 흐름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설비들도 6월 말 지나면 좀 많이 훼손돼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무한정 연장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절박하다 임박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 6.15 기념 행사를 금강산 또는 개성공단에서 하자고 제안했죠 민간급 행사인데 남에서 그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남에서 자꾸 관을 강조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곧 관대관 당국자 간의 결정적인 회담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양적 축적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방북 정상회담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 순회회담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회담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 대결 이후 외교적 대화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 대화는 미국 측 즉 일본 남까지 포함하는 미국 측에서부터 시작되고요 보통 방북을 하고요 1993년 94년의 대결전에서 카터 부부가 방북했고요 최초의 남북 순회회담도 합의됐죠 김일성 주석이 급사하지 않았으면 6.15 공동선언이 그 즈음에 발표됐다는 거죠 그리고 1998년 2000년 대결전에서도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과 6.15 공동선언 발표하고요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10.12 북미 공동고뮤니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을 방문했고요 2006년 2007년 대결전에서는 북미 간의 2.13 조치가 합의가 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14선언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대결전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클리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문하고요 키신저가 방중에서 비밀리의 북의 김양건 비서와 회동했지요 그리고 2012년 2013년 대결전에서는 과연 누가 방북해서 어떤 회담이 이루어지는가 현재까지는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과 정상 또는 순회담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됩니다 물론 캐리 국무장관이 방북하거나 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오바마는 아마 힘들 거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비교가 되는 것은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만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말고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내놓은 거죠 이것이 미국 상하 합동의회로부터도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미 간에는 정전협정이 무력화된 조건 하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새로운 평화보장책에 평화협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북남 또는 남북관계에서는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북미 간에는 중국을 끼고 베이징에서 3자 또는 남이 결합된 4자 종전평화선언의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남이 여기서 배제된다면 더더욱 남북 또는 북남관계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즉 통일로 나아가는 선언이 더 강하게 제기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14선언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가서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말만 했는데 14선언이라는 것이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그 통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 14선언 이행을 강조한 것은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미군이 철수되고 또 당장 미국과 남의 합동군사연습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겠죠 종전평화선언의 핵심 내용으로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로 1973년 북베트남과 미국이 파리에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바로 철군했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 또는 북남 간의 14선언 이행이라든지 그런 통일지향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측에서는 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당국자 또는 민간급의 다양한 회담들이 벌어지고요 더 이상 반북 수구 세력들이 준동할 수 없는 그런 정세가 조성되겠죠 그래서인지 지금 오바마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결정적인 북미 관계 또 북남 또는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조치를 표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북이 727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남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이한 또는 이란을 채택하자고 하는 군부 강경파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광주 5.18 기획기사를 아직도 쏟아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신 독재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부터 북의 최고 존엄에 대한 실명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대응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을 시작했다는 거 이거 매우 좋지 않은 조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바마 대통령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용단을 내리고 절대 때를 놓치는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용단을 내려야 할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의 변화가 실천 과제에서도 당연히 변화를 요구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진보세력, 평화세력, 통일세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진보, 평화, 통일세력에는 주체적인 환경과 객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환경을 먼저 보면요 이것은 진보, 평화, 통일세력의 당, 단체, 전선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보, 정치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단결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단체들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아직 대여를 정비하지 못하는 등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미약합니다 다행히 전쟁, 전쟁,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국민 행동이 조직돼서 갈수록 역량을 보강하고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요구하는 수준의 실천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환경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경제 모순을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출범 100일을 볼 때 인사 실패가 일단 눈에 띄고요 윤진숙 청문회 과정이라든지요 특히 윤창중 사건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으로 거의 치명타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위기 국면 속에서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고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가계 최근에 또 지방정부의 부채가 공개됐는데 축소돼서 발표된 것이 그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애꿎은 진주의료원을 폐쇄해서 24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34개의 공공의료원을 28년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의 아파치 헬기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방미하기 전에 1.8천억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빌게이츠 박람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국방부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도 크게 양보하고 그리고 GM사가 8천억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13조에 가까운 무기를 미국에서 산다고 하고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를 얘기하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거거든요 최근에 가불관계라고 해서 남양유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불공정 거래죠 경제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그런 대리점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본사나 대기업이 범하는 횡포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 끊기도 하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분신하고 고공농성하고 그러나 하나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자본과 매판자본, 수구세력이라고 하는 외세와 국내 1% 기득권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경제 위기와 함께 민생 파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한심하고 황당한 견해가 최근에도 시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발생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상반기 내내 미국을 추종하면서 4대 매국의 입장에서 동족과 대결하는 노선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모순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우리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이 여전히 주체 역량이 미약하고 대화를 정비하지 못해서 힘있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총적 방향에서 반미반전운동과 반정부운동을 강력히 벌려나가는 한편 참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진보정당이 창당되고 공동행동이나 민중해임이나 진보 연대를 비롯한 전선체를 중심으로 굳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한 조직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 평화 통일 세력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면서 미군이 철수되고 북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이 중단되고 국가남 남과 북 사이의 6.15 공동선 14선언이 이행되면서 보안법을 철폐하는 실천활동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월에는 중미정사매담, 남중정사매담이 예정되어 있고 곧 북일정사매담도 열릴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과 남북순회의담도 열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비롯 남북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고 코리아 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가 수립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도 참여했는데 어떠셨는지 예리하고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계속 나오게 해야 되겠어 딱 두 번 나온다면서요 잘했어요 아주 인상적이고 예리하고 무엇보다도 준비가 잘 되어있잖아요 편집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